안녕하세요. 오늘은 It Takes a Woman 48카운트 투월, 임프로버 레벨에 리스탈트가 한 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1시 반 방향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섹션 1, 왼발 포드 스텝, 사이드 포인트, 홀드 폴드 하실 때 바디를 왼쪽 사선으로 보시면 돼요. 오른쪽 8분의 1턴, 포드, 포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턴, 오른쪽 체중, 카운트 1, 2, 3, 4, 5, 6 섹션 2, 위브 스텝,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발, 빅 사이드 스텝, 슬라이드 슬라이드 하실 때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카운트 왼발 1, 2, 3, 4, 5, 6 섹션 3, 왼쪽 4분의 1턴, 왼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턴, 빅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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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1, 2, 3, 4, 5, 6 섹션 4 왼발 포드 스텝 오른발 브러쉬, 히치 크로스, 백 10시 반방향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섹션 5 트윙클 스텝 2번 하실거에요 10시 반방향 보면서 왼발 포드 스텝,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턴 7시 반방향 왼발 포드 스텝, 포드 스텝 오른쪽 8분의 3턴 12시 방향 왼발 백 오른쪽 8분의 3턴 4시 반방향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섹션 6 왼발 트윙클 스텝, 왼발 포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턴 1시 반방향 보면서 왼발 포드, 포드 스텝 오른쪽 8분의 1턴 3시 방향 사이드, 비하인드 카운트 4시 반방향에서 1, 2, 3, 4, 5, 6 섹션 7 왼발 빅 사이드 스텝, 슬라이드 이때 몸을 왼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커비 런 어라운드 하실거에요 4시 반부터 3발자국씩 걸어가시면 돼요 오른발부터 4시 반 6시 7시 반 카운트 1, 2, 3, 4, 5, 6 섹션 8 왼발 포드 스텝 슬라우 킥 하실거에요 오른발 히치 스트레치 빽 락백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2 카운트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리스탈트는 일곱번째 월 섹션 7까지 하시고 7시 반 방향에서 리스탈트 있어요 일곱번째 월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감사합니다.